안녕하세요. 임지원입니다. 오늘은 저의 24시간을 따라올게요. 빨리 오세요. 광고 촬영에 가고 있는데 네, 가기 전에 저는 플라테스 운동을 잠깐 한 시간만 하고 가려고 꼭 일주일에 적어도 꼭 한 번은 해야 되거든요. 10년도나? 그때 10년도가 꾸준히 하진 못해요.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 됐어요. 전 다 해요. 다 선생님이 매일매일 다른 식으로 운동을 하는데 리포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전 사실 진짜 트레이닝이 대충 시어차 하나 걸고 하거든요. 오늘 또 찍으신다 하니 챙겨 입고 했어요. 선생님이 굉장히 놀래하시네요. 거의 1년만에 이렇게 입고 운동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운동인들은 운동공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. 원래 헬스장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헬스장 옷을 입어요. 좀 챙겨 입고 하는 게 좋거든요. 그냥 몸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만져주시면서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돌아가야 하는데 선생님이 우린 강에 주시면서 더 합격하는 선생님이에요. 프레스 플랫 Stevens의 왕자.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? 영국이 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춥지? 처음 봐도 잘 모르겠지? 저희의 루 varying方에서 이렇게 입고 정답이 저의 Giovanna 그냥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운동은 끝나고 광고 촬영장에 가고 있습니다. 남양주에서 촬영을 하고 안 그래도 연락이 오봤어요. 너무 기대된다. 진짜 낫더라고요. 아직도 저 여보, 여보 이렇게 부릅니다.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. 남성이 여보 이렇게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현장에서도 그렇게 부려요. 되게 오랜만에 만나요. 다들 너무 바빴어서 즐겁게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. 우리 벚꽃 사는 거 너무 예쁘지 않아? 어디예요 언니? 이거 우리 촬영장이야. 근데 벚꽃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. 나도 하나로. 다 했어. 올해 벚꽃 끝났어. 어디 간 거 같지 않아? 그거 한 그루. 맨날 퀄 많은 거 하다가 이렇게 C컬하면 또 느낌 완전 달라. 맞아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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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맞죠? 민석. 하고요? 부탁드립니다. 거의 이 씬의 마지막 장면부터, 출석부터 먼저 가려고 하거든요. 아 만나는구나. 부탁드립니다. 인사 한 번만. 안에 지금 계신 걸로. 뒤에서 표한대. 티야. 생각보다 공이 좀 커. 네. 한 2m 한 10 정도. 츠리아 이 씬의 마지막 장면부터 덩니는 두 사람의 З aç 채무즈입니다. 여기서 같이 먹으면은 소음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 벚꽃의ont인의 기술을 올릴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장면부터 덩니는 육지였습니다. 여기서 뱉는 후에 입에 벚꽃을 올릴 수 있습니다. 액션! 자, 이제 복봉을 파신을 수 있을게. 자, 오시곤 해. 매워. 액션! 피가니까 박카수나 먹었어 박카수나? 박카수 한 잔 해 박카수 한 잔 해 미쳤어 박카수 박카수 도망가고 박카수 박카수 간다! 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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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라울 것 같다. nak ma 양파고추를 먹는 양파 오른쪽을 봐봐 아래로 카메라에 찍어오는 중 이제 먹어오는 중 잘 먹어오는 중